네 보시면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도시영상활도 나오고 용호등이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건설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했어요. 공동주택 보시면 이것이 단지로 나올 때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단지가 있고 다 세대주택 단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보시면 한계세대 이렇게 공급을 딱 했습니다. 한계세대 어떤 세대를 단지 안에서 한계세대를 공급을 딱 했는데 여러가지 뭐 한 700세대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계세대입니다. 보니까요 이 세대 입주하는 분이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우리 집은 세대구분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세대구분양으로 옵션 걸고 신청을 딱 했습니다. 세대구분양 해주세요. 이 말은요 한계세대 이렇게 공급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딱 했는데 평소가 좀 커서 한 44편 이렇게 공급을 딱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현관을 두 개 내어주시고 가운데 벽을 하나 쳐주세요. 합니다. 쳐가지고 각각 이쪽도 욕실 주방 각종 욕실 화장실을 집어넣고 여기도 주방 취소 기능 갖춘 주방을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부엌 기능 부엌 기능을 딱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동료들 각각 벨트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합니다. 현관도 따라떨어집니다. 따라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벽입니다. 경계벽을 하나 쳐주세요. 그런데 이 경계벽 사이에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요 연결문을 설치를 해주거나 또 나중에 이 벽을 부수고 합할 수 있게 경량구조로 가볍게 경량구조로서 이렇게 설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이 신청은요 단지 세대수 전체에서 3분의 1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각 구분해도 각각 공간이 최소한 14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해드려야 14 최소한 이상 되어야 최소 면적이 딱 나옵니다. 이 상태에 해주면서 또 요 면적들을 합한 것이 단지 전체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제안 하에서 빨리 선착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집으로 공급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집은 벽이 하나 더 있더라 또 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요 임차 세례를 줄 수도 있고 자기 식구가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택인데 임차하든지 또는요 다기들 아들 내가 가서 살든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설 수 있는 공간만 딱 구분해 준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어떤 경우는요 각각 공간은요 절대 구분 등기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검지합니다. 검지하고요. 이쪽은 임차에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임차에는요 따로 주민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이 집 19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남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4조각미터 이상 공간될 것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3분의 1까지밖에 못한다. 또 단지 전체 주거가 전용 면적에서도 3분의 1 이 범위 제안받으면서 14 이상 나누면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공간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이하 14조각미터 이상 그다음에 구분 소유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4가지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가 또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밑에 딱 3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편에 4분에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일종. 일종인데 이것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1인이나 2인 가구, 1, 2인 가구. 이 정도 사는 분들이 큰 평수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이 제안받습니까? 면적 제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작년까지는요. 공동주택 단지가 나올 때 세대별로 주거 전용이 297을 넘지 못한다.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넘으면서 이제 단지가 나올 때 그 단지 안에 개별 집들 평수가 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평, 1000평짜리 단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살 때 그건 큰 평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곳에 한 명, 두 명이 많이 삽니다. 많이 살아. 이런 어떤 토지 용도 지역 안에서 보니까 좀 작은 평수로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랍니다. 규모라는 것은 전용공간 85개를 말하죠. 이 공간의 주택이 또 크지 않게 좀 작은 단지로 해서 세대수 상한선이 원래 제안이 없지만 이렇게 빠지면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이렇게 중소형 단지로 건설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에서 혜택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서 한 명, 두 명 사는 이런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 작은 주택 단지를 좀 작은 단지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객 승인 신청을 한다랍니다. 하면 혜택을 줍니다. 원래 주택은 방 안에 집이 크든 작든 열평이든 팔평이든 이 집안에 방의 개수 한 개 이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방이 또 있어야 돼요. 화장실 등 말고 따로 방 공간이 따로 문두는 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최저주기준, 최저주기준에서 보시면 규모, 형제별로 방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이 따로 없어요. 방이 따로 없고 한방구조 원룸 형태의 생활주택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혜택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관을 열고 가시면 방이 따로 없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실하고 욕실 빼놓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방도 보이고 싹 다 보이는 공간, 한방구조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한방구조인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렇게 주문해서 대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도 또 단지 형태의 단지 형태의 어떤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딱 했네요. 그러면 원래 이것도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원래 단지로 나오는 다세대 연립인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많죠? 이쪽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렇게 빠지면 규모 제한이 최대 85 이하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죠? 그렇죠? 이쪽은 규모 제한이 연립과 다세대 단지일 때는 세대별로 해서 평수가 천평짜리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85조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 단지 수도 천세대 만세대 나오시죠? 이건 300세대 나오면 안됩니다. 미만. 이런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규모 작은 단지로 작은 평수로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 연립을 취하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원래 다세대와 연립은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4개 청까지죠. 한 청을 더 줍니다. 5청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청을 더 주죠. 그래서 필로티를 집어넣습니다. 필로티를 딱 집어넣으면 주택 건물일 때 청소해서 빼줍니다. 빼줘. 빼주니까 1청, 2청, 3청, 4청, 5청에서 실제 외행상 아파트처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해주면서 대신 이 건물 구조 안전 심사를 위해서 이럴 때는 주택법에 나오지만 이때는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에 가서 건축구조안전심사에 심의를 거쳐야 한 청을 더 줄 수 있다. 안전해야 한 청을 더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주택정책상만 심의하지 다른 건 심사 안 합니다. 건축안전은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가 심사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 한 청을 더 주어서 5청까지 하게 해준다. 혜택을 준다. 또 원룸입니다. 원룸도 너무 큰 평수가 나면 안 돼. 그래서 원룸은 최소 14의 최소 면적 이상은 될 것인데 최대 원룸일 때는 50 이하로 제한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원룸은 50까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공간인 것이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30 이상이면. 원룸인데 30제곱미터 이상 나왔다 할 때는 두 개 공간이다. 이 말은 화장실 보일단 말고도 따로 방이 있느냐. 방이 아닙니다. 공간에 벽을 하나 딱 쳐가지고 이쪽 침대에 놓을 부분하고 주방 부분이 안 보이게 공간 차단시켜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두 개로 할 수 있다. 이 방실 공간을 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과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딱 나오면서 이제 그 밑에 다시 복합 건축 제한 보이죠. 이 두 칸이 이제 지원에 나올 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도시형 생활로 건설을 하면 화면요. 보세요. 여기 도시형 생활 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과는 한 건물에 같이 복합으로 배치하지 못한다. 되어있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원룸 형태와 단지 형태 다 세대도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도 없다. 되어있습니다. 도시형 안에서도 원룸 형태와 기타 일반 단지형 연립 다 세대도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원룸 형태의 생활 주택 일대 안에서만 또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그 박스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건물이 많은 우리 학원에 있는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장소 또는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비슷한 곳입니다. 준주거지역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 안에서 저번 시험에 알고 나왔었죠? 준주거지역 서라 이렇게 나오는 시기 한 번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 한 나의 건물에 복합으로 짓게 해줍니다. 보니까 원룸형 생활주택과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 말고 기타 일반 주택을 같이 한 건물에 짓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 분양을 하면서 원룸형과 투룸형 원투룸이 함께 있다. 이런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보시면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인데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에서 분양을 막 합니다. 분양하는데 보시면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 다 원룸 또 있고 투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룸도 있어요. 투룸도 있다. 원룸 이것은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입니다. 맞습니다. 투룸은 뭡니까?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 최대 5층까지 못 가는데 청수가 주택이 1, 2, 3, 4, 5, 6, 7, 8, 9층이죠. 위에 여기선 뭐냐. 그냥 일반 아파트를 말합니다. 도시 형태의 원룸 형태와 기타 일반 주택을 같이 복합으로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준주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원투룸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룸 형태는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인데 투룸 이것은 그냥 일반 주택을 말합니다. 방 두 개 있다. 투룸이란 말 씁니까? 안 쓰죠? 원룸은 법에 있는 용어인데 투룸이란 말은 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의 청수가 1, 2, 3, 4, 5, 6, 7, 7, 9개 나면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청수가 이 지역 안에서 청수가 4개 층까지만 딱 나오면서 밑에는 원룸, 위에는 투룸 나면 이것은 그냥 연립부택이죠. 이건 원룸형 생활주택. 이렇게 복합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구 안에서. 이겁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원룸형 생활주택하고 길타 일반주택 한 개 세대는 복합으로 가능하다. 딱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건 여기입니다. 대지가 좀 작아. 작은 대지에서 보시면 이 땅 주인이 밑에 원룸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자기의 살집 한 개 딱 지워놓고 관리합니다. 그러면 기타 주택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원룸형 생활이 섞여 있는 바로 원룸형태의 연립주택 그냥 일반 연립한테 연립한 개 이렇게 섞여 있다. 이 얘기죠. 밑에 보시면 박스 네 번째 보시면 다만 준주구 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태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도시지역 아니면 원룸형태의 주택과 기타 일반주택 한 개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가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위에 보시면 복합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가능한 지역이 있다. 이게 복합으로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문제 안 복합하면 문제. 문제 가볼게요. 자, 한 장을 넘어가시고 주관식은 제가 안 풉니다. 넘어가시고 객관식만 딱 풀어보십니다. 객관식 딱 보시면 01번 문제 옵니다. 그래서 7페이지죠. 주택의 용어스명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네요.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1번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 단위 지역을 포함해서 주거용도로만 쓰는 면적의 1호당 80호 이항인 것을 말한다. X죠. 원래 80호 이항 맞지 않습니다. 기금지원받은 80호 이항이 맞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업 또는 면 단위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1번 질문에 X인 것이죠. 다음에 2번 가십니다. 민간건설 중형주택이 무엇이냐. 보면 국민주택 중에서 국지, 토, 지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이고 60을 초과한 것을 말하죠. 60초가 85 이하를 말하죠. 85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 X네요. 다음에 3번 갑니다. 민영주택이란 무엇이냐.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번이 맞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또 4번 가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것은 300세대 이상 아니죠.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이건 좀 더 이따가 나올 건데요. 건강친환경주택이란 것은 없습니다. 건강친화형은 있어도 건강친환경은 없습니다. 또 반면 에너지전략형 친환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친화형이지 건강친환경이란 것은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에서 설명할 것인데 이 건강친화형이란 것은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닙니다. 아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작은 것을 말하고요. 에너지전략형 친환경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나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나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딱 매치하시고 밑에 보시면 다시 건강친화형 하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되겠죠. 친환경 나오면 실내 공기오염물질 최소화 이렇게 매치해서 이거 두 개 섞어놓고 나서 저번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 갑니다. 문제 가보세요. 문제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다시 2번 문제 갑니다. 7페이지에 도시형 생활특의 정의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죠. 1번에 도시형 생활특은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아니죠. 300세대 미만의 맞는데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규모를 말하죠. 그래서 규모가 빠졌죠. 그래서 X인 것입니다. 규모가 빠졌네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를 말한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도시형 생활특은 도시지역 내서만 나올 수 있죠. 2번 질문 맞습니다. 그 종류 3번에 보시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동형이 있다. 3번 맞네요. 4번 가시면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도시형과 기타 일반특을 같이 건축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고 또 도시형태 안에서도 단지형 연립 다세대와 원동형 같이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맞네요. 다음에도 5번 가보시면 원룸형태 생활특은요. 그 면적이 14 이상이고 50 저곱미터 이하여 한다. 5번도 맞는 말 되겠죠. 됐습니다. 한 장을 딱 남아가시고 다음 번째 3번입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도시형태 생활특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래 도시형태 생활과 기타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복합차안 봤습니다. 원칙입니다. 또 2번 가보시면 단지형태 1과 단지형태 다세대와 원룸을 같이 지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3번 가십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는 원룸 형태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기타 주택을 함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해서 3번 맞고 4번 가시면 원룸 형태 생활특일 때 그 면적이 30 저곱미터 이상이면 공간 두 개로 할 수가 있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자 5번 가시면 단지형태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천까지 할 수 있다. X죠. 주택정책심의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5천까지 할 수 있죠.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4번 갑니다. 세대구분행 공동주택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에 세대구분행 공동주택 주택공간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그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등기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이번 보시면 세대구분행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 각각 공간은 전용 14 이상 50 이하이다. 아니죠. 14 이상 50 이하는 원룸 형태고요. 세대구분행일 때는 14 이상이면 된다. 상한선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 되겠죠. 세대구분행은 상한선 제한이 없으니까 14 최소 100만 이상이면 됩니다. 원룸일때만 상한선이 50 이하 제한받죠. 해서 2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세대구분행은 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서 3번 맞고요. 자 또 4번 가시면 세대구분행 공간 주택의 각각 구분되어진 공간 전용 합계 면적이 단지 전체 주거전용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또 5번 가시면 세대구분행 공정주택 건설할 때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는요. 한계 세대 이렇게 산정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 보셨던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다음 꼭 나올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제 기타 용어정 갈게요. 해서 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용어정에서 1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딱 나오죠. 에너지를 아끼고 친환경 나오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합되겠죠. 그래서 1번지원 그런데 이 사업객 성인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다. 이긴요. 30호 이상 주택 단지는 다 이렇게 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의 단지가 나올 때는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으로 다 건설하게 업무가 조여져 있습니다. 1번 또 2번 가십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죠. 이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돼 있죠.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조경을 멋지게 설계하고 또 오염물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단지가 나오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친환경 이산화탄소 친화형 나오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이렇게 나오시고 친환경은 이제 모든 단지가 다 이런 지안받고 건강 친화형은 500 이상 되는 단지일 때 이런 지안받더라. 그래서 문장 통째로 이 두 문제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1번 2번 주거지능 면적에서 단독구택은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과 본 건물과 분리되어진 창고 등을 다 빼고 말한다. 그런데 지하실이 거실로 쓸 때는 또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된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구택을 가시면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면적을 2번 했고요. 3번은 또 여기입니다. 3번 아까 저희가 단지가 나올 때 단지가 나올 때 그 면적에 제한이 없다라 했습니다. 단지 나올 때요. 세대별로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평수가 천평 만평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단지에 아니 종전까지만 해도요. 공동주택 단지 일대는요. 세대별로 해서 최대 주거지능이 297조곱미터 92평 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다 풀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가 나올 때 개별 집 몇 집마다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평수 제한을 누가 할 수 있으세요. 누가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요. 국장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모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들의 주택 건설 평수를요. 그 단지 안에서 75% 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하면 85% 이하죠. 이렇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 주체 모든 단지에서의 건설 주택 규모를 차분의 3 75% 까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사업자 중에서 특히 주택 조합이 주택을 건설 하거나 고용한 회사에서 회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하고자 할 때에는요 100%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라. 강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밑에 문장 시험에 두 번 나왔던 문장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업 주체 건설 주택의 75% 까지 특히 조합이나 고용자 건설 주택은 100% 까지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로 건설 강제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이십니다. 시험에 두 번 나누어 있습니다. 4번 가시면 이제 준주택 나오죠. 준주택 이게 뭐냐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기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로 쓰고 있는 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많이 쓰고 있는 주택이 있다. 준주택인데 여기에 해당이 딱 될 때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강제도 하지만 또 이 주택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주택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시면 서울만 해도요 서울만 해도 14만 명이 여기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요 아주 많은 분이 살고 있어요. 고시원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명칭이 불립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하면 안 돼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원만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논도 있습니다. 그거 딱 빼고 노인복지주택만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원도 말합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것도 주그러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또 우리 이 법에서는요 이것도 준주택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의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 이 네 가지가 준주택에 포함합니다. 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또 여기입니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단지 안에 보시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습니다. 단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에서 부대시설이 있고 또요 보시면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복리시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단지 안에 꼭 필요하다 뭐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복리 요건요 단지 단지이면 꼭 있어야 된다 꼭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 것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복리는 뭐냐 없어요 단지 밖에도 많이 있어요 밖에도 상가도 있고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있으면 편리할 뿐이다 있으면 편리할 뿐이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밖에도 많이 있으니까 단지 안에 있는 상가 밖에도 많이 있고요 유치원 뭐 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면 편리할 뿐이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 복리 꼭 있어야 된다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단지 안에만 있습니다. 안에만 있다 밖에도 많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결할 필요 없습니다. 복리시설 참만히 있어요 안에 단지 안에 시장 있으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안에 각종 어떤 걸린생활시설 다음에 배우시는데 걸린생활시설 각종 어떤 상점들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 데 있으면 편리합니다. 또 학교 있어도 편리합니다. 아주 많아요. 또 교육시설 있으면 편리합니다. 은행 있으면 편리합니다. 다 없어지만 있으면 편리할 뿐입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장리사 장리사 장리사도 건축상에 건생세에 포함됩니다. 또 달란주점 달란주점 150까지는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50조각 미만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도 건생시설 2종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청포판매소 청포판매소 또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또 면적이 500조각미터 안되면요 2종 건생에 포함되어서 원래 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지 안에는요 장단 안총 다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장이사 달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단지 안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복리시설 안된다 라고 합니다. 걸린생활시설 이란 것이 다 복리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그 건생시설 가운데에서 장단 안총 다는 복리시설 안된다. 단지 안에 설치 못한다. 장이사 달란주점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래방은 가능한데 달란주점 안 돼요. 아가씨가 있다 안됩니다. 그래서 장단 안총 다 안된다. 그러죠. 글씨 밑에 나와있고요. 또 하나 더 보시면 공지사 보이네요. 공지사 공지사가 뭐냐 공지사 공지사 보이네요.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말합니다. 공동작업장 뭡니까 할머니들 모여서 마늘을 까면서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있으면 할머니들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부습 부습이 벌이죠. 복리에 도움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공예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공장 아파트형 공장인데 주부분들이 애기들 사회복지관 타가소에 맡겨놓고 가서 부업을 딱 됩니다. 파트탐트죠. 그러면 한 7,80만원 나옵니다. 복리에 도움이 돼. 있으니까 여기 공지사는 좀 우울해 보여도요.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 우울해 보이지만 평소 작은 단지는 있으면 복리에 도움될 수가 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여기 가서 소위를 하면서 용돈 벌고 주부분들이 파트타임 뜨면서 가정수익을 올려주시겠죠. 복리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공지사는 복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실제 더 어디 가시면 나옵니다. 주택건설 기준 가시면 50조곱미터 50조곱미터 이하 50조곱미터 이하 주택이 단지안 전체에서 2분의 1 이상 차지하거나 또는요 단지안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안에 50이하 주택이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사할 때부터 공지사를 단지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조곱미터 이하 주택 단지가 단지안에서 2분의 1 이상 차지하거나 300세대 이상 나오면 공지사를 처음부터 사업에 포함시켜서 단지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란 말이 주택건설 기준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행령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법은요 법령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주택법 법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령이 3개 있어요. 또 시행규칙이 6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택법만 가지고 조문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넘어요. 그 내용 보시면 대통령령 말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거기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50이하 주택 규모가 단지안에 2분의 1 이상 차지하거나 300세대 이상이면 단지안에 공지사를 처음부터 주민 반대해도 설계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분양을 신청하라 이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단지가 원하면 이것들 단지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주민들이 하지만 주민이 원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규모가 나오기 전 처음부터 단지 지을 때부터 분양권 갈 때부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있다. 알고 신청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6분이 있으니 6분을 봐주세요. 다음에 7번 간선시설 보입니다. 간선시설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간선시설 단지안에 보시면 단지안에 뭐가 많습니다. 단지안에 보시면 단지안에 뭐 있습니까 단지안에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 있고요. 단지안에 상하수도시설 있습니다. 전기시설 있습니다. 가스 있습니다. 통신 있습니다. 지역난방 있습니다. 단지안에 도로등이 다 있어 있는데 단지 밖에 있는 도로망과 가스망 등과 중간에 연결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연결 그러면 연결 연결 이 부분 이게 바로 간선시설 이라고 부릅니다. 간선시설 단지 밖에 있어요. 단지 밖에 밖에서 밖에 있는 동종망과 연결시킨다. 간선시설 간선시설 그런데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죠. 단지 밖에 있어요. 단지 밖에 단지 안에 있는 전기선과 연결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데 가통지 가스통신 지형 난방은 단지 안에 까지도 간선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통지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도 간선망이 포함된다. 여긴요. 해당 가스업자 통신업자 지역난방 사업자가 단지 안에 까지 설치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으시면 나왔던 문장입니다. 가통지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도 간선에 해당한다. 이 질문. 알겠죠? 그러면 그 말고 전기 도로 수도는요.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 지가 원래 설치해서 밖에 붙인다. 이것이 원칙인데 가통지 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도 간선시설 설치업자들이 안에서 설치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가통지는 단지 안에도 포함된다. 접으시면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 공공택지 나오죠. 이 말로 잘 나옵니다. 공공택지 이런 것은 일단의 어떠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기 다 되어있죠. 그래서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개발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기 주택 건설 용기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기 인데 그러면 이 택지를 만드는 공공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참여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사업은 참 많아요. 사업은 참 많은 것을 또 여우시면 안됩니다. 그 많은 어떤 사업들 중에서 어떠한 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 있다. 이어서 나옵니다. 환지자 붙는 사업하고요. 정비 사업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환지와 환금 사업인데 환지는 뭐냐 어떤 공익 사업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뭐냐 환지 방식의 사업이랍니다. 환지 방식 이래요. 환지는 뭐냐 환지 땅을 바꾼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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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교환 해준다랍니다. 또 환권이란 말이에요. 환권 땅 바꿔주는데 권리 권리를 바꾼다. 환권 권리를 바꾼다. 땅을 바꾼다. 땅 바꾸는 사업 환지입니다. 사업들은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반대로 토지 수용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대체로 보시면 큰 공익 사업은 대체로 토지를 수용 합니다. 몇백이 생기죠. 땅 주인들이 생기는데 수용 사업은 토지를 매수 협상하는 데 팔지 아니면 뺏어가서 강제로 취득해서 사는 사업들입니다. 수용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환지는 뭐냐 사업은 꼭 필요한데요. 장소가 땅을 매수하기가 너무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매수가 안된다. 할 때 지역주민이 설득합니다. 지금은 논밖에 없는 곳이고 평등가치가 많은 짜리 땅인데 앞으로 멋지게 개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멋지게 만들어서 땅을 바꾸어 준다. 멋지게 개발 땅을 바꾸어 받으면 종전 논두렁 논이 만원밖에 안했지만 이 땅을 받는 순간부터 이 땅이 50만원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배죠. 금액이 딱 뜁니다. 엄청나게 큰 수익이 올라가니까 다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문제는요. 논밖에 없던 장소 안에서 도로가 생겼습니다. 또 공원이 막 생깁니다. 공원이 막 생겨요. 학교가 막 생깁니다. 학교가 막 생겨요. 학교가 막 생기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부지와 어떤 도로 부지를 땅을 사올 수는 없으니까 이 땅 자체에서 알아서 뛰어내어야 됩니다. 이때 100% 땅을 100% 다 황지 딱 해주면 엄청 큰 수익이 나죠. 그런데 50% 만 딱 땅을 뛰어줘도 종전 토지 만원짜리가 50% 반 까고 줘도 25만원 딱 뜹니다. 훨씬 이기니까 50% 딱 주고요. 50% 딱 뛰어서 50% 딱 떼가지고 이 50% 가지고 도로 부지 만들고 학교 부지 만들고 다 합니다. 또요. 한쪽에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서 한쪽에 팔아버릴 땅 채비지도 만들죠. 채비지 저번에 이것도 나왔죠. 채비지 쓰라. 이렇게 저번에 다 나온다 했는데 다 채비지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채비지 갖다 채비지 이 비용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비용 충당합니다. 그래서 50% 띄어가지고 이 50중에서 보시면 대개 한 35% 입니다. 이 50중에서 35 이 50중에서 30 이 50중에서 그는 한 80% 다 도로 부지 배정하고 10% 점을 떼가지고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 팔고 나서 나머지 50% 환지를 딱 해주죠. 그러니까 50% 띄어서 도로 부지와 팔아버릴 땅 채비지만 나오지 나오지 그 외에는 다 환지를 다 해줍니다. 해주니까 남을 위한 좋은 목적에 공공택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공공택지가 안 나온다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환지 환지 바꿔주는 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벼려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 사업들이 다 보시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들은요. 이 정비사업도 할 때 보시면 자기들 낡은 아파트 또 낡은 집을 새 아파트로 건물 바꾸는 사업이죠. 또 외부 일반 부당은 이 일반 부당을 통해서 이동 가지고 자기 집을 더 크게 바꾸는 비용에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벼려 안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남을 위한 벼려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 집을 딱 받고 외부 일반 부당은요 좋은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용 충당으로 팔아벌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정비사업은 뭐냐 건물 건물 권리 낡은 건물 권리 바꾼다 환권 사업이라고 불려요. 바꾸는 사업은 남을 위한 안 넣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지 단 말 붙거나 또는요 정비사업들 딱 나면요 남을 위한 벼려 안 합니다. 이러한 좋은 목적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좋은 사업 아니에요. 특히 그 동네에 있는 마을 주민들 사업이지 남을 위한 일반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 마을 잔치이지 외부는요 그냥 거기 가려면 비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사업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사업들인 환지사업과 정비사업들은 이런 좋은 목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땅 안 만듭니다. 저기서 환지가 나오거나 정비사업에 딱 나면 이런 땅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번 사항입니다. 환지와 환권 정비사업은 재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답이 9번입니다. 주택단지가 보이죠. 자 우리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하나의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천세대 주택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워서 신청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천세대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건설 계획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딱 되어서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런데 단지 안에 어떠한 것이 관통이 딱 되어집니다. 단지 안 하나의 단지로 딱 계획을 세워서 건설계를 딱 세웠는데 세웠는데 단지 안에 무엇이 관통을 쫙 합니다. 뭐냐 보니까 단지 안을요 철도 철길이 관통을 딱 합니다. 그러면요 왕래 못합니다. 단지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인데 이쪽은 1단지 이쪽은 2단지 구분이 딱 되어서 별도로 관리가 딱 이뤄집니다. 또요 이것뿐 아니고 고속도로가 관통한다. 문조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 일반국도 일반도로와 도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을 관통하는 이것이 뭐냐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반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지가 또 1단지 2단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기 같이 참 많죠 단지 1,2단지 사이사이에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단지가 1,2,3,4로 쪼개주는 이거가 뭐냐 라고 하니까 이 단지 관통하는 시설 때문에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또요 도시 계획도로는 8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딱 말하네요. 각종 어떤 철도나 국도로 물론이고 물론이고 이건 일반 도로의 폭이 20미터 이상이 나거나 도시 계획도로 폭이 8미터 이상이 딱 관통이 되어진 순간부터 단지가 구분되어서 별도 단지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를 구분한 시설 딱 나와있죠. 두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두택과 기타 부대 복리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지만 다음에 시설로 분리되어진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철도 곧도로 등이 있을 것이고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미터의 도시 계획도로 까지 해서 특히 일반 도로 폭 15미터이면 구분 안됩니다. 하나의 단지입니다. 20미터 이상 리모델링 참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이번 시험부터 물려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여기입니다. 리모델링 이것은 무엇이냐라면 건축물을요 주택단지 건물을 노후화 억제와 기능 상상을 위해서 대수순하거나 또는요 주택 건물 일부 면적을 더 크게 키운다 정축한다 두개를 합쳐가지고 통칭한 리모델링 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을 단지 건물을 노후화 기능 상상을 위해서 대수순 을 하거나 규모 안 키우고 또 규모를 키운다 일부 정축 할 때 이 둘을 합쳐가지고 통칭한 말이 리모델링 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수순 해도 리모델링 정축 해도 리모델링 입니다. 그런데 할 때 보시면 대수순 입주 할 때 받는 검사 있습니다. 사용 검사 사용 검사 부터 10년 전에 할 수 있구요 정축 15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입주 한지 입주 일자부터 10년 15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이면서 대수순 규모를 안 키우는 상황인데 정축 할 때 정축 할 때 정축 무한정 키우 일부 종전 주거 전용 면적 여기서 30% 까지 늘리지 못한다 최대 30% 종전의 30평 짜리 아파트는 39평 끝 더 이상 키우지 못해요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 전용이 종전의 85제곱미터 미만 되는 중소형 평수라면 40% 까지 늘릴 수가 있다 조금 더 확대해 줍니다 80% 80% 어떻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평수를 늘릴 때 평수를 늘릴 때 이렇게 하죠 평수를 늘릴 때 보시면 이 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있으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늘립니다 이것이 해서 건물을 쫙 채우겠죠 보통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습니다 안좋아요 그렇게 하면 건물이 두꺼우시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안좋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세대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수를 안 늘린다 그런데요 공사할 때 비용이 많이 투입되니까 자기 돈은 작게 늘리고 우리가 규모가 큰 것은 원치 않는데 큰 평수가 인기가 없으니까 원치 않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지 않고 40% 30% 주어진 이 면적 이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이것을 전가되어진 이것을 외부의 일반 분양 이것을 일반 분양해서 이 분양한 이 비용 이 비용 가지고 우리 집을 싹 바꾼다 그죠 그러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면적을 안 늘리고 면적 늘릴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려서 이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랍니다 이럴 때 늘릴 때도 무한정 팽창이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 세대수 여기서 최대 15% 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100% 그래서 종전의 300세대 단지였으면 최대 붙여봐야 45세대 합쳐가지고 345 한두다 겠죠 이걸 팔아가지고 싹 다고 고친다 그러면 같이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 입니다 리모델링 큰 평수는 세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큰 평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기 싫다 보기 싫어 더 생기면 빽빽해 보니까 보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있는 상태 건물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느냐 수직으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되겠냐 이것이 종전에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1청에 있던 분들 101호 101호 103호 1청에 없던 필로티 필로티를 딱 집어넣으면서 1청에 살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 건물 최상청에 항대청에 정축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1청에 이렇게 딱 붙어있던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1청 다 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터죠 터가지고 기종문만 딱 놓고 필로티로 딱 만들면서 1청에 101호 102호 103호 살던 분들이 제일 위에 801 802 803 올라간다 이거죠 이건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다시 여기서 옆으로 널리지 않고 이렇게 안하고 여기로 2개층을 더 올려서 3개층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분양하게 해준다 그래서 수직정축을 3개층까지 이렇게 올리게 해준다가 또 특징입니다 특징 알겠습니까 이럴 때 이럴 때는요 이 기존 건물이 단 14청까지 건물이었으면 건물 하중받치는 벽이 얇아 얇아니까 14청까지 이하 주택 건물은요 2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또 이 건물에 이 건물의 중공당식에 건축안전구조도란 것이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제안을 받으면서 리모델링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그 밑에 나와있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하나의 단지로 건설을 했습니다 이건요 아까 단지를 구분한 시설 단지 구분한다 일단 단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단지가 6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단지입니다 단지 1대 자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 108동을 지을 것인데 지을 것인데 단지 구분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쫙 쪼깁니다 조여서 이쪽은 단지가 아니고 109, 109, 209 공구를 나누어서 뭐냐 하나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성인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계획성인 신청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착공신고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합니다 착수할 것이고 완성이 되어지면요 검사받고 검사받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해요 입주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착수해서 검사받기 입주한다 이것도 착수할 때 보시면요 단지는 전부다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사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단지 입주 사용검사인데 사업계획 승인은 통체로 통체로 통체로입니다 통체로 승인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이건요 입주와 분양과 입주 이기입니다 공사의 착수 이쪽 먼저 하고 뒤에 하겠다 또 이쪽 먼저 입주하고 뒤에 입주한다 하나의 단지지만 단지 구분이 아니고 공사의 착수와 분양과 입주만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구별로 공구별로 분할 승인도 내어줄 수가 있다랍니다 공구가 뭐냐 대신 이렇게 쪼개려면 최소한 600세대 이상 내야 돼요 그래서 항공구는 최소한 대신 항공구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될 것이니까 두 개 합쳐서 최소한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일대 한에서 300 300 쪼개어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승인 내어줍니다 대신 공구공구 사이에 6m 넓이 이상 가진 각종 어떤 단지인의 도로 화단으로 공구는 경계는 구분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겠지겠다 공구 딱 나왔죠 11편에 있습니다 넣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하나의 단지 안에 임 분양과 임대가 함께 섞여 있다 할 때 혼합 투택단지라고 부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13번 가시면 뒤에 상세 설명할 것인데 세대수 증가하는 그 리모델링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또 뒤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정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제 정책편 나오는데 간단하게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갑니다 문제 가시면 이제 다시 이어서 4-1번이죠 8페이지에 있습니다 4-1번 보시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설명에 대한 관련한 채워라 되어 있죠 건물의 노후학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상인일로부터 지금 정축하니까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각 세대의 주거조동의 100분의 30이니까 30%이죠 10분의 3 이내에서 정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3번이죠 답은 뭡니까 답은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니까 15년이니까 답은 5번이죠 5번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주거조동 10분의 3 이내 또 85조금에서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에 정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에 오른편에 보니까 답이 3번 되어있네 이것이 5번입니다 5번 이것이 오타네요 답은 5번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되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물로서 전용 면적 이제 10분의 3까지입니다 답은 5번 이게 제가 4-1번 문제 끼워내면서 오타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찾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5번 문제 기타 용어 설명이 되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유택 그러니까 에너지앗기구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해서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건강친화형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내 공기 오유물질 배출 체수화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준주택이란 무엇이냐 보니까요 다중생활시설 맞습니다 노인복지시설 X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만 포함되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교수는 맞습니다 3번 질문 X네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 4번 가시면 주택단지이란 것은 주택건설사업객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 및 기타 부대 봉인시설과 일단의 그 토지를 말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위의 궁예는 단지 안을 20m 이상의 일반 들이로서 분리되어지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4번 5분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6번 갑니다 공공택치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공동주택건설용제인데 그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 보니까 국민주택건설사업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 딱 보이죠 그런데 관련해 보니까 환지방식과 혼용방식 중에서 환지방식 구역만 해당한다 2번 X네요 환지방식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수용만으로도 환지와 환권 정비사업은 하면 안되댔죠 환지가 딱 보이니까 환지사업은요 공공택치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네요 기타 사업들 다 보시면 다 수용사업과 기타 각종 사업들은 다 맞다 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딱 가보시면 부대시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자 1번 아까 공지사 공동작업장과 지식사업센터는 봉니다 봉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봉리되겠죠 그래서 딱 부대가 되어있습니다 1번이 봉립니다 보시고 8번 가봅니다 리모델링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있죠 1번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학자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순환한 일부 정축환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또 이보시면 정축할 때는요 사용금산로부터 15 경고가 필요하다 해서 2번 맞고요 3번 가시면 정축할 때 그 정축하는 면적의 각 세대별 주거전용이 원래 원칙은 10분의 3까지죠 10분의 3 10분의 4 아니죠 3분의 X네요 10분의 3까지입니다 여기서 X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축할 때 종전 면적의 85정도 미만일 때 10분의 4까지고 보통은 10분의 3까지죠 그래서 3분의 X입니다 다음에 또 정축할 때 공룡 부분 별도로 정축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맞습니다 따로 수용량도 넣을 수 있고 각종 어떤 주민들 편의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맞고요 또 5번 가시면 정축을 할 수 있을 때 그 면적 범위 안에서 100분의 15까지 세대 수도 정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5번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9번 가볼까요 9번 공구라는 것은 하나의 단지 안에서 다음에 따라서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말하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돼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일단 6m 이상으로 경계를 나눌 것이고 또 2번 가시면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오른편입니다 10분 가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되는 주택규모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할 때 모든 사업 주체 건설 주택의 75%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건설 1대는 100%까지 해서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는 75 B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11번부터는 주택정책이니까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